아, 우리가 좀 친해! 어? 진짜요? 아니, 어떻게 진짜 친해? 어, 우리 한때 그 킹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데드풀 테마로 무대를 꾸몄고 그걸 이제 언급해 주신 거지 저는 그걸로 인해 막 같이 S&S를 같이 좋아하고 DM도 하고 하다가 뭐 어쩌다가 이제 근데 곡에 대한 그런 얘기 때문에 직접 번호까지 받아서 전화번호까지? 카톡도 해? 카톡도 해, 메시지로 아, 데드폰 카톡은? 전화번호 있어? 그래, 너희 이제 안 알았구먼 섭외는 어떻게 한 거야, 뮤비에? 우리가 뉴욕에 행사랑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갔는데 원래 가입 때마다 안부 연락드리거든 그래서 또 마침 우리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왔는데 혹시 뭐 시간 되면 같이 인사라도 볼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어? 나오겠다 진짜? 네, 엄청 바쁘시고 하는데 시간 직접 내주셔서 뮤비 비디오 꼭 나오게 안 해서 약속을 지킨 거야? 첫 신이 그거였어 굿이브닝 너네가 그 사람 밥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맞아 한번 대접해 주소 물어봐서 한국 김치 좀 보내드려 프라이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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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1